두 개만 조심하면 안 물어 첫째, 남자로 착각 거기 여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이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이 아 뭐야, 왜 때려 둘째, 줄넘기 할 때 건드는 거 너 진짜 뭔데 아까부터 두 개씩 다 움직이면 진짜 뭔데 무통이야, 안 나오는데 하나 자, 하나, 둘, 셋 야, 윤활강 너도 아이디어 좀 내 옷이 되는 거 같아 답답하다 답답해 요즘에 이런 게 대대지 아니지 이거지 나 지금 손발 오그라들어 미칠 거 같으니까 딱 떠안 보고 지워라 그래서 너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말은 져도 돼 한세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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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씩 대대지 한세윤 뱉 한세윤 휴 한세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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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찬 그 고백 못하겠네 쏘채 우리가 우승할 거거든 내가 박찬 이길 거라고 너 그 약속 지킬 자신 있어? 너 진짜 왜 그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한테 화났냐? 너 눈은 괜찮아? 그냥 살짝 불편한 정도야 이제 괜찮아 팔은? 팔이야 괜찮지 다리는? 다리? 너 박찬 이긴다며 뭐야 어? 한세형 걔가 도대체 뭔데 내가 좋아하는 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애 그냥 너 입 조심해 좋아해 한세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넷